이렇게 귀여운 강아지랑 같이 오셨잖아요 단지야! 어? 이게 뭐야? 쭈쭈쭈야? 짱 웃긴 많아? 어허허 그랬다니까 어머어머 너무 웃기다 들이대는 남자 너무 싫어 내 말이! 우와 예쁘다 헤이 거기 예쁜 여학생 나랑 데이트 어때? 이야 징그러워 어휴 추하다 추해 딸같은 여학생한테 무슨 축제야? 안그러니 연두야? 응 딸 맞아 우리 아빠야 나한테 장난친건데 우와 아빠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딸과 장난하시는 모습이 너무 다정하시다는 거지 연두 친구니? 응 그런데 아빠 보고 나이처 어? 잠깐 나이처럼 안보이고 훨씬 젊어보인다는 말이었어요 아 그래 고마워 연두야 먼저 가 아빠 마스크 들렸다 갈게 응 아빠 연두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응 응 빨리 화제를 돌리자 어머 저 아저씨 옆에 강아지 좀 봐 너무 귀엽지 않니? 나 강아지랑 사진 좀 찍어줄래? 어머 햇살아 아저씨 강아지 너무 귀여워요 이름이 뭐예요? 응 강아지 강아지랑 같이 사진 찍어도 되죠? 무슨 소리야 나는 혼자 왔는데 아잉 혼자라니요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랑 같이 오셨잖아요 강지야 어? 이게 뭐야? 이게 언제 떨어졌지? 어머 강지가 아니잖아 이름이 뭐냐고?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전 놀리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머릿결이 너무 좋은 강아지 아니 그러니까 아 뭐라고 말해야 하지 이름은 가발이라고 하네 왕! 죄송합니다 아라 크 dec coul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